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울시에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47개일 겁니다. 47개 가운데서 민주당이 41석을 차지했습니다. 47개 가운데서 아마 47개가 맞을 겁니다. 47개가 맞지 않나 싶다. 49개네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49석입니다. 49석 가운데 민주당이 41석 83.7%를 얻었습니다. 83.7%를 그런데 보시면 이제 27개 49개 의석 가운데 27개가 55.1%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당낙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49개 가운데서 27개의 그런 의석이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서 순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29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낙이 변경된 것을 의심받는 서울 29개 지역의 사전투표 승률이 1584대 제로입니다. 1584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겁니다. 모두 승리한 겁니다. 1584개 가운데서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투표소 레벨에서 승리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모든 데서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낙이 변경된 경우로 의심되는 29개 지역구의 투표소 수는 1584개이고 모두 민주당 압승으로 관내 사전투표 민주당 승률은 1584대 제로다. 여기다가 이제 29개인 관외 사전투표가 합치게 되면 그럼 1600을 넘어서겠죠.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선거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보시면 이게 예술입니다. 예술. 한 번 보시죠.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낙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중구, 성동구, 갑, 종로구, 은평구, 을, 영등포, 을. 예를 들면 중구, 성동구, 갑, 성동구는 투표 동수가 13개, 투표소 65개인데 65개가 다 뭡니까?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종로구는 투표소 수가 60개인데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은평구, 영등포구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마포구, 갑.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을, 이수진, 나경원, 김병기, 장진영, 장경태, 이해운, 안규백, 허용범. 단 한 것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로구, 갑의, 이인영, 김재식.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을, 이수진, 나경원, 이인영, 김재식. 이게 똑같네요. 10, 11, 20. 여기부터 나와야겠네. 29, 28, 27, 26, 25, 24, 23, 22. 광진구, 을, 김병기. 뭔가 좀 잘못됐네요. 어제 그걸 교정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네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1번 이렇게 보시고 2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모든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이 변경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 29개 지역의 사전투표 성률은 1584대 제로라는 겁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어떻게 1584군데 가운데서 단 한 것도 미래통합당이 못 이기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는 어디냐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서울 권역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2군데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석을 차지하고 미래통합당이 8석을 차지했는데 의심받는 29개 지역구는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1번부터 13번 맨 마지막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 총조작률 이 중간에 있는 가로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전투표 조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동대문을부터 시작해서 강수구 병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강동구갑, 강동구월, 중구성동월 모두 다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지역들입니다. 서울 지역구의 국회의원 49석 가운데서 27석, 25.15, 미지당 서울의석수는 83.71%를 차지하는 겁니다. 27석이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음은 인천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을 보시게 되면 6개가 나옵니다. 민경욱, 정성령, 이학재, 정유섭, 융상연, 송한섭 민주당도 여러분들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인천에서도 한 군데 제외하고 모두 다 차지했습니다. 인천지역국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의심스러운 사전투표 조작으로 순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6군데입니다. 46.15%입니다. 민주당은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 소리 아니고 인천. 인천지역 의석수가 92.3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그냥 이 표 보시고 나면 그냥 가짜입니다. 의왕, 가천, 이소영 후보가 신기해요. 이런 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입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표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의왕, 가천시에 출마했던 이소영 후보, 민주당의 신개용 후보, 통합당 후보 얼마나 조작했느냐? 이소영 후보는 12.69%, 신개용 후보는 마이너스 9.64%, 총 조작률은 타전투표 선거인수의 19.33%를 조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47군데에서 여러분들 다 승리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의왕, 가천에는 모두 6개의 동이 있고 47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47개 투표소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까지 합친 48개에서 다 승리한 거죠, 민주당 후보가. 이런 확률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조작들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의왕, 가천시의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경기도의 의왕시를 한번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총선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대선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천시, 가평군 사례입니다. 이철희 후보하고 최준식 후보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또 그냥 보면 바로 뭡니까? 부정선거했구나. 사전투표 조작했구나.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표가 나올 수가 없죠. 이철희 후보는 항상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큽니다. 7%, 15%. 미래통합당은 최준식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입니다.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 얼만큼 조작했냐? 딱 나옵니다. 이철희 후보는 플러스 12.29%. 최준식 후보는 마이너스 12.19%. 이론적으로 각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에서 3%가 유지되고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총수의 24.48%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천시, 가평군에 있는 동의 11개고 그다음에 투표수 수가 73개인데 73개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합치면 74개였으면 어디다 승리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확률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네 위에. 이게 잘못된 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런 현안 과제들의 많은 부분들을 오늘 윤호중과 김건희 영부인의 그런 사진이라든지 또 오늘 또 성범대회 때문에 성비위죠. 성비위 때문에 박완주 천안시의 의뢰 국회의원 3선 의원의 그런 재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의 뒤를 보면 결국 선거 부정 문제가 다 짙게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현재 세대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중요한 현안인데 6월 1일 지방선거를 향해 가지고 모든 것이 굴러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의중을 밝힌 적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요리 지방선거가 괜찮은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현재 조작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한 조작 프로그램은 결국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찍어서 사용하는 것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한지는 외부로 전혀 알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협조할지 여러분들이 실상을 정리하시고 그 사람들만의 정치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